서울 시민 마포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 땅 및 옥상공원을 이용해 텃밭 조성 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싱싱텃밭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싱싱텃밭 조성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최보슬 기자입니다.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 땅 및 옥상 공간을 이용해 텃밭 조성 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싱싱텃밭 조성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. 신청 기한은 7월 24일까지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1, 2개소는 전액 10위로 지원합니다.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시설 건물로 조성 가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곳 또는 건물 옥상에 조성할 경우 옥상 전체 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. 단 5년 이상 설치 유지 및 시설물 철거하지 않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.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싱싱텃밭 조성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관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.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.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